이런 날이 오다니 우리한테. 둘 셋 짠! 우리 둘 셋 짠! 시간 지나도 그게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대자연이다, 대자연. 가정식? 할머니 집 오는 느낌이야. 양이 이렇게 많은 거야? 아, 맛있어. 리아 언니가 리진이야. 혜령 언니는 나야. 정국을 찔러스! 이런데 일지면 어떡할 거야? 추리극이야, 추리극. 이거 정말 TV에서만 봤다. 이뻐! 와 대박이다. 너무 예쁘다. 바위바위보를 해서 독방 한 명을 정하고 바위 바위 보! 뭐야? 휙 again! 리가이! 아, 이틀! 나이틀! 아! 아, 이틀! 렛츠 부터와 티 더 drop 아, 이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방을 사다리 타기로 정하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러면은 류진, 예지, 유나, 채령 하면 되는데 우리가 번호를 가위바위보에서 정하면 되잖아. 좋아. 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 방금 같은데. 내가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왜 이럴 때만 이기니? 언니 왜 이뻐? 아, 이거 나 뭐 걸리면, 나 또 장만 걸리면 진짜 이거는. 몇 번? 나? 나 2번. 나는 1번. 나 3번 할게. 그래, 그럼 나 1번. 나는 1번 할게. 아니, 내가 1번이라고. 1번 류진이, 2번 예지 언니, 3번 채령이, 4번 유나. 1번 류진이, 2번 예지 언니, 3번 채령이, 4번 유나. 제발 큰벌 주세요. 아, 팜 스프링 쓰여. 4개 큰벌을. 자, 류진이 부터 출발을 해볼게요. 채리 또 샘. 큰벌. 당첨. 아, 1번 할걸. 땡큐 채령. 땡큐 채령. 나는 독방보다 큰벌 쓰고 싶었어. 이거 이 진짜 따라라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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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거 아 위치 따라라라란 따라라라란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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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맨날 이기고 자금방이야 나 안은 진짜 진짜 내가 얘기했지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팜 스프링 쓰여 내게 금방을 따라라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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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라라라란 따라라라라란 따라라라란 작은 방이야. 채영아 작은 방이야. 언니 작은 방! 얘가 큰 방이라는 뜻이니까. 우리야! 아, 유나 해봐. 유나까지 해봐. 우리야! 진짜로! 진짜로 우리야! 여기가... 이게 위지, 이게 위지. 이거 먼저. 따라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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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나 큰 방 봤어. 맞아? 뚜껑보다 큰 방이 좋다고? 어. 그래. 난 독방보다 큰 방 쓰고 싶었어. 언니, 독방 축하한다. 갑자기 관대해졌네? 너네 둘이 작은 방 두 개 중에 어떤 방 쓸지 골라줘요. 이거 집어보가 문제야. 됐어. 그냥 살아, 그냥. 난 이곳이다. 지금 공시렁 공시렁 거리는 예지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 저를... 나를, 자원명을 바꿔야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하... 예지언니! 지난 숙소 언니와 함께 와서 행복했어. 그래, 채령아 난 너여서 좋아. 사람이 좋으면 됐지. 맞아. 괜찮아. 우리가 두 번째 노란색 방? 잠깐만, 한 번만 더 보고 올까 봐. 내 방 뭐야? 난 내 방 본 적 없어. 언니, 예지언니! 예지언니 우리 보라색 방 써야 될 것 같아. 보라색 방? 침대의 크기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아, 그래. 그래. 아닌데? 보라색 방이 더 큰데? 노란 방이 킹사이즈고 보라 방이 킹사이즈야. 근데 우린 보라색 쓸게. 어? 큰 방으로 쓰는 거 아니야, 우리가? 우리는 저쪽... 바보야. 근데 침대가 작은데? 유나야, 큰 방은 저쪽에 있어. 아니, 저쪽. 저 끝이야. 저 끝이야. 저 끝이라고. 미안해. 유나, 혼자 저 얘기 있구나. 와! 바베큐! 혼자 그냥 재밌는 생각만 하고 있지. 자, 우리방을 소개해줄게. 노란방, 보라방, 그리고 이게 우리방. 훨씬 좋지, 독방보다. 언니. 훨씬 좋지. 그게 우리방이야? 테라스도 있어. 엄청 큰데? 뽀일. 아, 아. 언니, 방 너무 좋은데? 그렇지. 우리 여기서 아침 먹자. 그러자. 아니, 큰방 다들 봤어? 우리 왕은 왜 봤지? 너 안 볼 거 같아. 한 번 더 봐. 구경시켜줄게. 여기 배달... 육개장 못 시키나? 공깃밥이랑... 우리 잠깐 여기 앉아서 우리 메뉴를 좀 정하고 마트를 가자. 라면. 나는 과일. 일단 좀 적으면서 얘기할게. 그리고 다들 한식 먹고 싶다 했는데 한식은 뭐? 있으면은... 김치 있으면 일단 김치. 국 하나 같은 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간장게장도 있으면 간장게장. 그리고 열무김치 있으면 열무김치도 살까? 좋아. 좋지, 좋지. 라면 있으면 나가자. 열무김치 좋아. 아니면 감자 사서 내가... 아니, 감자 사서 류진 언니가 감자전 해줄까? 감자 우리. 아니, 너가 감자를 사서. 내가 감자 살게, 언니가 감자전 해줄까? 되게 좋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 그러면 감자전도 구워야지. 구워 하나. spin는 김치. 주먹은 김치. 먹을ART. 펄 dann은 김치. 패션. 음. New. 쓰는 게 지금 김치랑 라면 밖에 없어. cosas. 하하하. 그냥 마트 가서 놀자. 출발하자. 그럼. 그래 가자. 좋아. 마트 궁금하다. 배고프다, 이제 또? 마트가 작진 않겠지? 맛있겠다. 햇빛 이쁘게 나왔다. 좀 웃어. 나? 아니... 귀여워. 언니 진짜 약간 캔들 제너 같다. 아, 선글라스가 참 잘 어울리네. 그래? 마트다. 마트가 그래도 좀 크네. 와, 근데 여기도 왜 이렇게 예쁘냐? 하늘이 미쳤어. 그러니까. 하늘 진짜 맑다. 예쁘네. 와, 하늘 대박이다. 언니, 웃지 말아봐. 카리스마. 나는 캔들이다. 예쁘다, 예쁘다. 마트가. 좋다. 그리고 마시면서 할까? 그럴까? 원 아이스 아메리카노. 오케이. 원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리고 핑크 드링 버크 리프레셔. 방금 바람 좋았지? 귀여워. 찍어줘. 그리고 한 명 또. 지카페인. 지카페인 아이스 아메리카노. 지카페인 아이스 아메리카노. 지카페인. 우리 먼저 장 보고 있을게. 내가 음료수 보고 있을게. 네. 네. 스파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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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띠 언니만 다 주고 올게. 나 이거 띠 언니만 주고 올게. 케이크 맛있겠다. 와, 쿠키. 과자. 와. 이건 사야 돼. 이거 다 사야 돼. 이거 사야 돼. 이거, 이거 직구해야 된단 말이야. 이거 진짜 맛있는 건데. 땡큐. 채령 언니. 예지 언니 여깄어요. 채령 언니. 예지 여기 있어요. 채령 언니. 예지 언니 어딨죠. 이거 진짜 맛있는 건데. 이건 못 참지. 펑트기는 못 참지. 예지 언니. 채령 언니. 음료수 들고 있으면 언니. 예지 언니. 채령 언니. 잘 썼지. requirements. 고마워. 어, 이거. 하하하. 이거 맛있다고 했는데. 인터넷에서. 어, 야 너가 좋아하는 껌도 있겠다. 수박 껌. 우와. 우와 있네. 저거 뭔데? 나도 하나만 언니꺼야 아 내꺼야? 고마워 워터멜론이면서 아 근데 여긴 과자 사이즈가 너무 커 3분의 1 해주면 좋겠다 3분의 1? 와 과자 사이즈 진짜 커 그치? 나는 까면 다 모은단 말야 야 채영아 페인트 있다 싫어! 저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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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 자 바다 아하하하하하 아아아아 한번 잘 관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할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저거 아! 다 들켰어요 저 와우, 이거 봐봐요. 우리 이런 거 사면 잘 먹을 텐데? 간장게장도 있어요. 간장게장도 있어요. 사도 되나? 근데 언니들한테 말 안 하고 사야 될 거 같은데? 언니들 혼낼 거 같아요. 뭐래? 어? 뭐래 말 안 하고 살라고 그랬어? 뭐가? 쟤는 할 줄 아는 말이 뭐가 밖에 없었어. 빨리 자자, 빨리. Excuse me. Sir. Sir. Can I have this one, please? Is it cold? Just eat? Or... 데워요? How to eat this? Cooked? Okay. Thank you. Thank you. And I need a lemon and butter, too. Yes.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옥수수 채령 언니가 좋아하는데? 피자. 피자는 나 피자를 좋아하는데. 크로와상 피자? 이거 획기적이다. 유나 언니. 유나 언니. 유나 언니. 얘는 뭐야? 야, 너 뭐 샀어? 너 뭐야? 너 시푸드 갔어? 야이. 야. 형, 개다리를 사. 뭘 하지 마. 내가 다 먹을 거야. 유나야, 너 이거 혼자 못 먹어. 같이 먹으려고 생각한다. 도와줄게. 다들 좋아하겠지? 수리야. 스파스코 본 사람? 아니, 핫소스랑 토마토만 사서 가자. 저기 맨 끝에 있어. 아니, 어디 있어? 스파스코. 아니, 있을 텐데. 우리가 못 찾는 건데. 아니, 핫소스가 왜 안 보여? 나 샀어. 샀어. 스파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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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나초 만들었어? 와, 과일 진짜 맛있겠다. 와! 어, 이게 맛있는 블루벨인 것 같아. 딸기도 이거 하나 사 가자. 나 이것도 먹을래. 그래. 나 수박. 언니, 저거 사람 저거... 어떤 외국인이 4개나 사왔어. 작은 수박? 어, 맛있나 봐. 얘는 몰래 계산해야 돼. 셀프 계산대도 있네. 저거 애용하면 될 듯. 류진아, 라면 샀어? 있어? 신부진 라면 짱 좋아하잖아. 라면 있어. 너 진짜 라면 없이 못 살 것 같아. 라면 먹고 싶다. 라면 끓여먹어? 라면 있나? 라면. 컵라면도 있어. 이거 살 거야, 류진아? 아니면 컵라면도 있어, 어떻게 알지? 그리고 여기. 우와, 과자. 대박. 뭐야. 여기 처음 봤어. 나 되게 해야 돼. 우와, 맞아. 우와, 라면. 그럼 우리 컵라면을 여러 개를 살까? 차라리. 어, 좋아. 좋은데? 하나 하고. 지수 언니도 좀 따뜻한 거 먹고 주물 마시고 싶다고 했어요. 언니 육개장 먹고 싶다. 육개장 못 시키나? 김치 라면 있어. 김치 플레이버. 뭘 자꾸 물 담는 거야. 과자. 우리 이제 슬슬 가야 해. 우리 갈까? 스무스다. 갈까? 어렸을 때 푸딩. 푸딩 믹스. 이거 옛날에 친구가 만들어줬는데. 맛있었어요. 각각 친구의, 아 친구야 한다. 자, 계산할게요. 이리 와주세요, 여러분. 하이. 그게 뭐야? 신윤아가 가져온 거. 대박이다. 와, 아이스크림 누구야? 맥놈 아이스크림? 그. 오, 파인애플, 망고, 키위. 진짜 좋아할 것 같은데. 유진아, 네가 좋아할 만한 걸 사왔어. 맹고, 파인애플, 키위. 땡큐. 널 생각한 내 마음. 비밀 충고다, 비밀 충고. 2시간이 다 먹어야 하는 거 알지? 내일 하나 먹어도 될지? 갑시다. 날씨 훨씬 괜찮아졌다. 해 좀 볼까? 예쁘네. 예뻐? 응, 예뻐. 우리 각자 한 명당 세 몽지씩 들면 될 것 같아. 예스. 아이스크림을 빨리 넣어. 너 왜 배고프냐? 우리 그냥 다 꺼내서 먹기만 하면 돼가지고. 내가 싫어. 편안하게. 물건을 다쳐줄게. 물건을 다쳐줄게. 아.. 아.. 이런 것도 있어? 맛있겠다. 맞지? 맛있겠어? 응. 게 아니야? 맞아, 게야. 나 그렇게 좋아하잖아. 나 솔직히 약간 걱정하고 있었다, 언니. 왜? 비주얼이 확 사는데? 언니가 약간.. 뭐 먹을까 봐? 이거.. 너 다 먹을 수 있어? 우리 양 밥, 식사 별로 없어. 라면이랑.. 다행이다, 언니가 좋아해줘서. 진짜로. 촬영에는 유독 과일 깎는 사진들이 많았지? 옛날 식초도 그렇고. 과일이 많이 깎았어. 과일이 잘 깎아요. 나도 난 과일 잘 못 갖고, 진짜. 걔 대놓고 하겠다는 거구나? 그냥 친구 해, 비밀 친구 말고. 친구 해. 우리 모두 친구잖아. 그치? 너무 났지? 어우, 너무 맛있겠다. 여러분, 먹을까? 진짜 열기 있는 음식이 앞에서 자비가 없어. 누나, 저것만 끝나면 먹으면 됐다. 거의 다 했다. 다 했어? 응. 그럼 먹을까? 거의 다 했다고 했다. 다 했다고 안 하고. 미안. 다 했다는 줄. 아, 맞다. 라면에 눈이 팔려서 치킨을 기억을 못했네. 아, 그러네. 어, 미안. 텄어? 약간? 긁어내면 돼. 긁어내면 돼. 약간 탔다, 약간. 다행히. 얼른 와. 원래 그렇게 급한 언니 아니었잖아. 오늘 일이 막 많이 할 게, 지금 만드는 과정에서 없어서. 음료수 다 따랐어? 너 음료 뭐 마실 거야? 나 그러면 나 스프라이트 마실게. 오케이, 그럼 너 내 옆에 앉아. 예스. 정리를 약간이라도 하고 안고 싶어서. 그래. 어? 와, 진짜 알록달록해. 이 라면과 과일의 조합. 맛있겠다. 자, 여러분. 여기 팜스피스에 와서. 팜스피스 프리빌라. 와서 첫 식사. 고생하셨어. 고생했다. 라임 맛인가? 멤버들 여기 보세요. 고생하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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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위나만 줌 땡겼지. 아니야. 닭 먹을 사람? 나. 나. 떼줄게. 땡큐. 닭다리를 주셨네요. 비밀 친구세요. 내가 가져올게 언니. 내가 가져올게 언니. 뜨거워. 행주. 행주 거기. 행주 저기 있어. 위나. 아니야 손으로 잡으면 안 돼. 비밀 친구가 간다. 비밀 친구가 간다. 비밀 친구가 간다. 미안. 야. 진짜. 와. 여기다 둘까? 뭔가. 와 맛있어 보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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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음. 개다리 하나로 행복해지는 거야? 다행이다. 사면서 진짜 걱정했네. 너무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 너무 잘 샀다. 약간 내가. 사람들이 요즘에 날 보니. 약간. 그것도 사? 이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는 느낌. 문제를. 위나가. 워낙에 목소리가 크잖아. 근데 뭘 숨기겠다는 건지. 티내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언니들 몰래 사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소리를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는 언니들 몰래 사야 할 것 같아. 근데 언니들한테 말 안 하고 사야 될 것 같은데? 언니들 혼낼 것 같아요. 뭐래? 어? 뭐래 말 안 하고 살라고 그랬어? 뭐가? 뭐가 밖에 없어. 어? 아 들렸어? 너무 잘 들렸어. 이렇게. 우리 내일 기상 미션 있어. 우리 내일 기상 미션 있어. 수영장 들어봤어? 구슬 배우기? 빠바반밤. 수영장 배우기. уем Ст Holiness. 그런 게 있어? 이거 두 . 나 일어나서. 요거 slider 배우기. 빨리 갈아입고 수영장 입수하게. 좀 기억해야할수 implementing. 아 잘 들으라고 했잖아. 예영 앞 수영장 사…. 색 spike제를 해. 신호장 안 멈추지 마. 내가 넘어갈 것 같아. 너무 걸리지. 매점 맨 느끼는 사람 던져서 입술. 뒤에서 걸어오기. 뛰어오기. 야 근데 진짜 멈추지 마. 폭탄이한테서 뛰어오기. 폭탄이한테서 뛰어오기. 천천히 갈 테니까. 우리, 우리가 좀 속도 낮게. 나는 왜 다른 멤버들을 생각이 안 되고 그냥 이 형님을 뒤에서 뛰어오기. 우리가 한 20kg로 해줄게. 그 그림 밖에 왜 생각이 안 되지? 이게 무슨 일이야? 다들 힘들어서 그래요. 다들 더위 먹었어 내가 봤을 때. 아니 그래서 내가 아이디어를 들어봐. 다 같이 지금 이 옷을 그냥 입술해 웃기, 재밌게. 웃기게. 성청춘 느낌으로. 정 씨가 바로 지갑만 하고 뛰어들어. 장바지! 하고. 그리고 메이크업 머리 다 젖어. 젖어. 그러면 저기 다 같이 들어가. 둘, 셋. 다 같이 씻어. 청춘처럼. 아니 뭘 청춘처럼. 뭘 청춘처럼. 둘, 셋. 아니 왜 수영장에 다 같이 들어가는 거 너무 좋아서 같은데. 나도 진짜 좋아. 청춘발. 청춘발. 지금. 괜찮아, 아이디 가자. 근데 진짜 그렇게 하면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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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마이크 빼야지. 마이크 빼야지. 진짜? 진짜요? 진짜 가는 거야. 야 인하야 원래 리얼리티야. 리얼리티가 진짜 리얼리로 하는 거야. 리얼리? 따뜻해. 진짜? 근데 또 막상 나오니까 기분이 좋네. 청춘은 바로 지금. 청바지. 청바지. 잡아, 잡아. 우리 심장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잠깐만, 진짜 맛있어. 따뜻해, 따뜻해. 있지? 청춘하러. 지금. 청춘하러. 지금. 그렇죠? 넌. 우리 점프 원래 이렇게 뭔가 퐁 해야되는데 우리 그냥 푹! 했지. 그러면 우리. 그러면 우리. 잊지! 청춘하러. 지금. 여러분. 우리 두 번째 첫 Simitsu. 우리 머리에까지 담긴 우리. 제대로 와나. 제대로 와나. 언니! 괜찮다, 인어 같다? 나도, 나도 했을래. 우리 이제 사이빙을 해보자. 나 사이빙 처음 해봐. 따로 보여. 언니, 이거 바지가 너무 무겁잖아. 우리 좀 더 멀리 가보자, 이번에. 가수 보면. 머리까지 하는 거야? 어, 나 머리 진짜? 머리까지 하는 거야? 시작! 있지! 아, 잠깐만! 있지! 아, 잠깐만! 있지! 아, 잠깐만! 있지! 있지! 잠시만! 지겨! 아, 지겨! 아, 지겨! 야, 이게 뭐라고? 진짜. 아, 맞을 것 같아. 아, 맞을 것 같아. 기대 x2 여름 Alexis 가 Constant 내 팔 타려고! 네,ций. 나 가봐. 내 팔 타봐. Kur'plan! 아,кр Assistant the balance. Madness on in the end. 나, kans we have a couple of SurrensVIDUVCR-SS 왼쪽으로. 네! Man, wakes me up. extended by random sexy Japanese vida cold 안 보내줍니다. 내 팔 타러! 나 타러! 나 타러! 내 팔 타러! 우리 타러! 괜찮아요? 펼치는 컵을 찍는 것 같아. 혹시 뭐 정말 영상 맡고 싶은 사람 있나? 나! 편집해서? 아니요. 나 해볼래. 그래! 나 띵둑을 믿게? 누가 둘이 흔들어? 내가 띵둑을 믿게? 아, 뭐하는 거야? 그럴 거 몰라요? 들어가서 What I want 립싱크 해. 그래. 근데 이거 틀이 없겠죠? 그냥 틀이. 포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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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할게요. I know what I want, I know what I want, I know what I want, I know what I want. 뭐하는 거? 뭐하는 거? 뭐하는 거? 나도 들어가야 돼, 저. 나도 둘러줄게. 와, 빨리 같이 가.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제대로 있어. 제대로 했어. 언니, 언니, 립 안에서 봐야 돼,ön? 안녕, 와라고, 안녕. 안녕, 와라우, 안녕. 아녹 아니, along, 와라우. 안녕. 아니. 짜잔. 안 했지? 너 알래? 너 알래? 아, 너 알지? 야, 너 알지? 뭐야? 응, 뭐야. 새서 보다? 1, 2, 2, 3 지금부터 빙버스 빙버스 점프 1, 2, 3 점프팟이가 안 보여! 점프팟이가 안 보여! 나 취브 때문에 못 뛴단 말이야 야, 점프팟이가 안 돼 점프팟이가 안 내려가 안 내려가 다시? 다시? 힘들어 다 와 한치로 못 뛰면 안 돼 이리와 던졌다 퀴 흙 날 Entscheid 빙버스 호주 근데 나도 수영해보고 싶어 응 우리 여기서 여기까지 하자 그렇다고 너무 수영 준비 자세인 거야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잘하네 잘하네 우와, 수영도 약간 톡이 난다는데? 그렇구나, 잘하네 나는 수영! 나도 수영 레슨 잘했어 아니, 지금 어렵다 수영, 수영 빨리 하는 사람 1등으로 씻기 어? 순서대로, 순서대로 나가는 대로 아니, 나 수영은 어때? 나가는 대로, 순서대로 걸어도 돼요? 그치, 걸어도 돼 어떤 방법인가요? 수영 레슨 다들 준비 됐어? 다들 준비 됐어? 응 간다? 한 번? 한 번? 응 한 번? 한 번? 네, 좋아 어딨어? 안은 손길 한 번? 너무 좋아 목적리도 흑미식 우와 두개 상당히 이렇게 어 근데 언제까지 어 내가 저리 이렇게 하는 게 이런 것들과 있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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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내 쪽 봤어! 좋지? 천천히 말어? 지금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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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ney 搞가 bajo 쇱 혜 점 점 깨끗한 생각이 uations 1 1 오 So 지 米 unemployment 예전에 뭐 갖다 달라고? 참 싸나마 부탁해 이건가? 응, 땡큐 내일 아침에 우유에다가 씨를 먹으면 되겠다 난 베이글 베이글 크림치즈 샐러드랑 같이 먹자 좋아 좋아 하나만 던져봐 진심? 이겼니? 입으로 받아 입으로 받아라고? 손으로 손으로 입으로 할 수 없지 않을까? 입으로? 그럼 써쿠스 가야지 아니 언니가 왜냐면 몸으로 하는 걸 다 잘해 그럼 다음에 한번 덕방 정하는 게임 몸으로 하는 게임을 해볼까? 그럼 진짜 언니가 이길 수 있어 자 나 어디까지 손을 잡아 잡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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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궁화하는 것이 안해 아니 나 어디까지 손을 잡았어 내가 봤을 때 입으로 했어도 넌 잡았어 야 어디까지 입에 입으로 봐 알지 좀 느리게 던져야지 오우 오우 오 spicy 오 duty 음 오 오 오 들어갈 뻔했어 받아들도 먹은 Dat 꾸척 해야되나 구ention species 이 제목은 오... 피곤하다 맞지? 오늘 더워서 그런지 엄청 몸이... 40도 넘었었대. 왠지 진짜 덥더라. 항상 타고 이동하는 게 체력 공공 많이 되니까... 내일이 진짜야. 내일 캠핑카 타고 가자고 먹지. 캠핑카 나 한 번도 안 타봤어. 나도. 캠핑카 안에 누울 수 있는 약간 침대 이런 거 있나? 나 아예 캠핑을 한 번 나눠봤어. 캠핑 지식이 아예 없거든. 마시멜로도 꼭. 네일은 또 캠핑을 기하 막히게 잘 해보자. 고생했어. 가자, 유나야. 자자. 잘 자, 자르자. 다들 잘 자. 마이 룸이. 마이 룸이. 오랜만이네. 그러니까. 잘 자. 내 꿈 꿔. 우리 꿈 꿔. 오늘은 뚝방. 잘 자요. 불이 안 꺼지는데. 그건 켜놓고 잘까? 어, 됐어. 잘 자. 잘 자. 잘 자. 고기 반찬. 고기 반찬. 너무 좋아. 여기 진짜 하늘이 예술이다. 근데 그건 맞아, 진짜. 나는 밥을 먹으러 가겠어. 나 계란 프라이드 먹고 있을 건데? 아니면 그냥 시리얼 먹을까? 난 요거트. 베이글, 베이글 있네.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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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도? 나도. 나 요거트 먹을래. 유나, 요거트 먹을게? 나 요거트랑 베이글? 베이글 누구누구 먹어? 예지 먹어요. 하나 반 갈라서 먹어. 좋아, 좋아. 굿모닝. 굿모닝. 청포도 맞아. 요거트랑 먹으면 맛있겠다. 유나도 블루베리 넣어 먹을 거지? 네. 청포도도 반으로 좀 갈라놓을게. 과일 많이. 나초 먹을 사람? 내가 맛있는 나초를 만들어 볼게. 우와, 베이컨 냄새. 베이컨 냄새 미쳤는데? 베이컨 좋아. 같이 구워줄 거야? 아니야, 아니야. 유진아, 진짜 너는 요리를 정말 잘해. 어떻게 베이컨을 진짜 기가 막히게 구울 수가 있지. 언니, 스크램블 에그 먹을래? 응. 많이 가져오자. 예스. 커피. 팜스프린스에서의 아침. 어때? 우와, 예쁘다. 언니 잘 만들었다. 요리 같아. 맛있겠다. 나초 만들었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매워. 맛있어. 왜냐면 내가 하면서 고민하는데 어떤 만드신 분은 초코만 넣고 어떤 분은 쌀 싸고 어떤 분은 레몬집이었는데 나는 세 가지를 다 넣었거든.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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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만든 거야? 근데 되게 잘했는데? 맛있어. 맛있어. 우리 캠핑 카타오 가서 어디라고 했지? 조샤 트리. 우와. 진짜 예쁘지? 대박이지? 뭔가 차 타면서 올 때도 진짜 멋있구나 했거든. 우리 별 보러 갈래? 밤이 진짜 예쁘다. 좀 해 질 때랑 저녁에 진짜 예쁘다. 우와 이거 그림 같아. 이거 봐. 뭐야? 근데 사진 너무 잘 찍으셨다. 이게 합성 같아. 이게 더 합성 같아. 다들 차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구나. 아예 이런 로드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찍네. 오늘 뒷모습 사진을 좀 찍어볼까? 앞모습 말고 뒷모습. 오늘은 뒤태로 가자. 그래. 약간 그 실루엣으로 분위기 있게. 우리 마지막에 누가 정말 예쁜 사진 하나씩 보내자. 우와. 나한테 인생 시켜주다 감사할 거야. 너무 예쁘다. 충분히 나왔어. 그래? 김입공원을 가야겠다. 가보죠. 준비하자.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우리 먹을 거 다 챙겼어? 난 이거 챙겨줘. 나 이거 가져간다? 어. 와 언니 수박이랑 진짜 잘 어울린다. 오 너무 예쁘다. 오늘 그 날씨. 날씨 좋다. 하늘이 오늘 너무 예쁘다. 아 캠핑카다. 우와. 우와. 멤버들. 캠핑카 타자. 야 우리 놀러 가는 거 같아. 맞아 우리 놀러 가는 거. 나중에 캠핑카 앞에서 한 장 찍어야겠다 다 같이. 그러자. 멋있게. 워우. 타자. 우와. 캠핑카 너무 귀엽다. 안에 침대도 생각보다 큰데? 나 캠핑카 처음 타. 나도 처음 타봐. 지금 리언이 진짜 예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로 왔으면 여기랑 잘 어울리는 노래. 노래를 들어야지요. 나 이거 어제 들었잖아. 좋아. 와일드 와일드. 그치? 신나게 된다. pting. 와일드 와일드 와일드. 네게 상처야 내게 싫어. oh yeah you know we are young wugs. 너의 바람 속에 좀 러드. 오늘 마지막 여행 걱정 그까진 넌 날 모를 거야 It's the world I'm last 아직 거칠은 타인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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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그 맨말로 날 까리적 중이야 Bang, bang, bang It's the world I'm back It's the world I'm back 와! 우리 이제 사막 가는 건가? 와, 진짜 멋있다! 와, 언니! 언니 합성 같아! 야, 위험해! 야, 위험해! 슈팅스 대박이다 우리 비밀 친구 갑자기 울 것 같아 어때 찍었어? It's the world I'm back 사랑해 I know you friends don't like me 잘 가야 해 hats haven't got you gospel ? i